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대한노인의 해인합창단이 창단했습니다.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단원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새로운 꿈의 시작을 알렸는데요. 최유라 기자입니다. 지난 7일 대한노인회 해인합창단 창단식이 열렸습니다. 대한노인회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해인합창단 단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. 이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해인합창단 단원들은 창단국을 선보이며 노인이 아니라 해인으로서 새로운 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약 70여 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51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앞으로 노인 관련 행사와 정부의 주요 기념식 등에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멘